경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보은 지역 주민 4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었는데, 이 중 1명은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제보 영상 속 얼굴과 비슷하게 생겨서 착각했다면서 인적 사항만 확인했을 뿐 영장을 집행해 강제 수사를 벌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